5월 8일 일요일 질투하는 카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원 14장 30절 코카부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했고 모르는 일은 물어보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적극적인 코카부를 좋아했습니다. 코카부야, 이거 네가 해주면 좋겠어. 사람들이 코카부에게 일을 맡길 때가 많아졌습니다. 코카부에게 일을 맡기면 잘한다는 소문이 잦아있습니다. 이 소문이 남한 장군의 아내에게 전해졌고 장군의 아내도 코카부를 눈여겨봤습니다. 사람들은 남한 장군의 아내를 주인 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주인 마님이 코카부를 불렀습니다. 코카부는 정중히 주인 마님에게 인사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서 온 코카부라는 아이구나. 사람들은 주인 마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겼지만 코카부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었으면 좋겠구나. 코카부는 주인 마님의 곁에서 시중을 들어 더 이상 부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카니는 코카부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몇 년이 되어도 주인 마님 시중을 못 들었는데... 카니는 코카부의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사람들에게 코카부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카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코카부를 보는 카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갔습니다. 오늘의 미션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나요? 재림신앙 이음 광주중앙교회 탁예안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